선생님이 사실은 이 강좌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진짜 시간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특히 국영수, 특히 국어 하느라고 시간 많이 뺏기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일체능 학생분들 실기 때문에 막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복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했던 거 있죠 개념이다가 끝나면 일주일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도 필요 없다 반나절만 3, 4시간 정도 투자해서 전범위 복습을 해라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요 하루 꼬박해도 다 안 되던데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3, 4시간 만에 전범위를 다 복습하는 그 강좌를 그런 교재랑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트가 한 40장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분량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솔직히 찍었어요 찍고서 OT를 거꾸로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처음 찍어보니까 얼마 걸릴지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보니까 많이 걸려야 5시간이더라고요 지금 딱 2시간 촬영하고 자연질이 끝냈어요 기후 지형을 끝냈단 말이죠 고지도 이런 거 포함해서 다 위치 영역까지 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퀄러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이 1년 커리큘럼 중에서 올해 선생님이 갑자기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5시간에 완성하는 5시간이면 개념이다 들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개념이다 들은 친구들 입장에서 이 강좌 5시간만 들으면 선생님도 목소리 느리다고 하니까 어떤 애는 선생님 머리 3배속이 있나요 혹시요? 3배속으로 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3배속이 있어요 빈님? 3배속은 없죠? 2배속이죠 2배속 그러니까 선생님 2배속 하면 2시간 3시간이면 듣겠네요 정말 여러분 엄청 가성비 짱인 강좌죠 교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다 끝나고 이거 지금 두 권 사서 풀고 계실 텐데 안 사셨다면 빨리 사세요 알겠죠? 그리고 참 이거 무료 특강 이거 또 올려놨어요 올해 이것도 예상 계획 안 했던 건데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집만 있으니까 이거 되게 재밌대요 애들이 무료 특강 이거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올해 기습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교재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서브노트 크기예요 그 다음 이거 바로 지금 또 여러분 4월 중순이면 또 올해 또 기획한 거 이것이 개념의 구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지에서 어려워하는 거 세지에서 어려워하는 것만 딱 뽑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에 끝나는 거야 책도 30장짜리밖에 안 돼 수툭 완전히 분석해 놓은 거 들어있고요 2회실모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게 기획 없이 지금 들어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초단기 특강들이니까 알겠죠? 초단기 전범위 복습 4시간 만에 한지 개념 끝내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로 하는 거냐면 개념의 구조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암석, 클릭,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전범위 쫙 해가지고 여러분 수령하면 되지 뭐요 떠오르는 거 떠오르지 않는 건 너의 것이 아니다 오케이? 교재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가 끝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을 방금 말한 대로 구조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맵이죠 개념 틀이죠 개념 틀이 나무 개념의 나무 0의 3, 2, 2, 2, 2, 3 알잖아 많이 했잖아 세 개 따다다닥 따다닥 그래서 이 본문 페이지가 있고 마인드 맵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오케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재는 크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념 책 기준으로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 총 90쪽이니까 한 40장 정도 되는 거죠 되게 얇죠 여기 겉혀집니다 레트로 분위기 나게 했고요 응답하라의 그거 활용한 거예요 응답하라 같은 느낌이잖아 응답하라 딱 느낌 나는 거 아무튼 지금 찍었어요 지금 2분의 1 찍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찍어서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업로드가 될 겁니다 알겠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4시간 만에 한국지리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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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